지휘에 포기하여 지휘가 포기하여 시원한 건물을 준비했어 시원한 건물을 지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휘에 포기하여 지휘에 포기하여 지휘에 포기하여 지휘에 포기하여 민지아 지휘에 포기하여 따르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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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가 고등학교 한번 찍고 가자 제가 고등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따르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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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궁하세요! 위에서! 위에서 살인마가 와! 따르릉! 따르릉! 아니 못들어 봐 여기로 들어가? 불러야 돼 안양천으로! 모라에천으로! 야 딱궁! 야 너가 딱! 딱! 고! 가자! 야 이거 좀 연계 세워줘 구일력이잖아 세워줘 세워줘 세워주세요 야 음료수 내가 뽑을게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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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만 더 필요해? 아니 나 있어 두개로 너나 마셔 그래야지 더 맛있지 포포해 잠시만! 사실 차만 더 있어 이것도 들어오지 차만 있어? 자! 자! 아우! 저 언덕으로 어떻게 올라가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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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평소에 운동도 할거야 아우! 자전거 타고 에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나 왕포로 와 뭐야 자기가 결정해놓고 올라갔네 자기가 결정해놓고 올라갔네